미국 국무부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이며, 제재는 외교가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함임을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25일 보도했습니다. 미 국무부의 그레이스 최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미국이 최근 북한 핵 개발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한 중국, 러시아 등의 기관과 개인을 독자 제재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. 최 대변인은 우리의 목표는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라며, 이 조치는 외교가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그는 이 조치가 북한과 제3국의 개인, 기관을 포함한 그 조력자들에게 외교적이고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접근법 전반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. 또 제재 대상 지정은 특정 국가나 정부를 겨냥한 것이 아니고, 해외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불법적 활동에 지장을 주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. 이어 이 제재의 목표는 북한 정권의 그들이 추구하는 안정을 얻는 기란, 현재의 행보를 벌이고 미래에 대한 의미 있는 대화를 수용하는 것임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 제재의 목표는 북한 정권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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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권을